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나무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메시지가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선업, 복을 짓고 항상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를 통해서 소원 성취라든가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를 보고서 마음에 큰 자극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개중에서는 실제로 연락이 와서 스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가피를 받았어요.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면 기도한 공덕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다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거나 업보가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좀 많이 많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장의 효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차피 지금 효과가 있든 없든 지금 내가 지은 이 기도의 공덕은 언젠가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효과가 없어도 열심히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이렇게 엄청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네. 뭐 별로 안 나실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 거잖아.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백일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관생보살도 부르고 매일매일 자기만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며 분명히 자기 마음에도 뭔가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경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광우스님이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해서 광우스님이 지금부터 대통령 되기 해주세요. 라고 지금 비웃었어요? 비웃었죠? 고개를 못 들어요. 엄청 비웃네. 대통령 되기 해주세요. 라고 천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한들 이번 생에 대통령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네. 못 됩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연법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무르익고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만 잘라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맥과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수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 절에 있던 스님이 갑자기 부처님한테 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기 해주세요. 기도한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벤져스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기도 막 날라다니고 싶어. 막 날라다니고 망치들고 휘두르고 싶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저도 어벤져스가 되게 해주세요. 슈퍼맨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소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스님 똑같이 기도를 해도 스님 저 부자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자식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스님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 좀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스님 저 부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사업 대박나서 부자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또 그거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원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소원은 실제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냐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안 되는 걸 대게 해주세요 대게 해주세요 대게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에라에 영험 없네. 부처님 영험 없고 에휴 기도 그거 다 개뻥이네. 아휴 광우수님 구라에 걸렸네. 소나무 뻥이다. 이런 식의 기도는 진정한 불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뚫어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 내 인연이 아니구나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절에 다니신 많은 분들이 보면 실제로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루어질 수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절에 다녔던 신도분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에 열심히 나오다가 발길을 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짜 기도를 한 거예요. 부처님하고 타협을 보려고 한 거예요. 부처님 내가 싸란 말 올렸어? 나 소원 들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 내가 불전함에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내 소원 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불보사라고 타협을 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기도에 가짜 기도에? 이 소나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스로를 반성하고 가슴 찔려야 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림과 타협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입니다. 내 선업과 복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불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에 다니질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은 여태껏 각자 기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닫고 수행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을 걷는 불자라면 나의 기도가 타협의 기도인지 부처님과 어떤 쇼부보는 쇼부법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기도법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이번 사회에 대통령 못해. 아마 국회의원도 못할걸요? 물론 그런 거에 아예 마음도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 것은 내 인연이 아니구나 편안히 흘려버리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보리라는 이름의 왕자가 있었어요. 보리왕자 혹은 보디왕자라고 불렸는데 이 보리왕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하나 두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보리왕자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자기 궁전에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공양을 하기로 한 그 날에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하고 또 이제 열심히 아름답게 가꿔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들어오실 입구 앞에다가 그 아주 귀한 그런 천으로 만든 그 카펫을 이렇게 이제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레드 카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 부처님께서 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시면 이 공덕으로 나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카펫을 밟고 가시면 이 공덕으로 나에게 뭐가 생길 것이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이 이제 보리왕자의 궁전에 공양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딱 궁전 입구에 보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카펫이 딱 깔려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보리왕자의 마음을 꿰뚫어봅니다. 아 보리왕자가 내가 이 부처님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며 이 공덕으로 내가 무엇이 생길 것이다?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지만 이 보리왕자는 이번 생에 자식을 낳을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꿰뚫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만약에 부처인 내가 이 카펫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리왕자가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며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아예 밟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리왕자는 부처님 마음속도 모르고 왜 부처님이 밟고 안 지나가시지 안 지나가시지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던 시자였던 아난스님을 세며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스님이 부처님의 눈빛을 보고 아 부처님께서는 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구나 라는 걸 꿰뚫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난스님이 보리왕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자님 부처님께서는 이 카펫을 밟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걸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부처님께서 마음 편하게 궁전에 들어가셔서 공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왕자는 그거 좀 밟고 가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거 밟고 가는 게 뭐 어렵다고 하여튼 이제 정중하게 카펫을 치우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식당으로 모셔서 정중하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이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보리왕자가 부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에 오신다고 해서 여기 입구에다가 귀한 천으로 아주 귀한 비단으로 만든 카펫을 깔아놨는데 어찌하여 밟고 지나가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발원하기를 부처님께서 이 카펫을 밟고 지나가면 이 공덕으로 나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바라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리왕자여 그대는 이번 생에 자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없다. 자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없는데 부처님이 카펫을 밟고 지나간 뒤에 그대가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위심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펫을 밟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리왕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이번 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저에게 그 이유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심히 궁금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이번 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이다. 내가 그 이유를 설해 줄 터니 잘 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보리왕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제 부인하고 함께 자기 부인하고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부인하고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다가 큰 폭풍과 태풍이 몰아붙여서 배가 완전히 부셔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보리왕자의 전생이었던 이 남자와 부인만이 극적으로 살아서 무인도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깨부었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없나 했더니 무인도에 새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새가 엄청나게 많은데 날라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장풍 싸서 잡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새들이 둥자에다 뭘 낳죠? 알을 낳잖아요. 알을 알을 싸그리 다니면서 그 알을 다 먹었대요. 싸그리 다니면서 알을 다 먹고 거기서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그대의 삶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대는 욕심에 의해서 뭐 새들의 모든 알들을 다 먹었고 하다못해 날지 못한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다. 그때 그 업보로 이번 생에 무엇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내 앞에서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신만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거대한 벽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언제 때 이상으로 지었던 내 업의 결과들이다?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왕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무인도에서 부인과 함께 새 알을 다 후라이를 해먹든 데쳐먹든 삶아먹든 알들을 다 먹고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해설을 붙이십니다. 만약에 이 보리왕자가 알 먹기는 먹되 알 몇 개만이라도 남겨놓고 어린 새들이라도 보호해줬으면 이번 생에 아이를 낳았다 못 낳았다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심이 없는 마음으로 어미 새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알과 어린 새들까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업보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린 거는 그만큼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가 두꺼운 것들이에요. 전생에 지었던 업이 약한 거는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봅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놨던 업보가 너무나 뿌리가 깊고 무거울 때에는 웬만큼 기도를 해도 쉽게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너무나 업이 두꺼워서 내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전생에 내가 지었던 빚을 지금 내가 갚고 있구나. 이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빚이니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러면 업보가 더 빨리 소멸된대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겸허하게 내 업이고 내 업보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고 내가 소멸해야 할 업장이다. 라는 걸 100%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닦아 나가며 그만큼 업장이 더 빨리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유, 뭐 절에 다녀도 효과도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리 복을 지어도 효과가 없구나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업보가 더 더디게 빚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불자가 이번 생을 살아가는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첫째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업장 소멸에 참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했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짓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아, 다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고 누구 빚이구나? 내 빚이구나 지금 뭐하고 있구나? 닦고 있구나 갚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꾸 수행하고 정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아름다운 변화가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수행해서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 빚이다 내가 오래 갚아야 할 빚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항상 꾸준하게 꾸준하게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빠난다 스님이 굉장히 설법을 잘하셨대요. 법문을 하시며 사람들 혼을 쏙 빼놨답니다. 그 대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을 때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좀 재물 욕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 이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면 스님이건 신도들이건 다들 감동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변제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예전에는 인도에서는 여름에 3개월 동안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름 3개월 동안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에도 하한거, 겨울에 안은 동한거라는 게 있죠. 이 3개월 동안 안거를 살고 나면 3개월이 딱 수행을 마치고 나면 신도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올렸대요. 가사가 이 빨간색 천 보이시죠? 인도 시절에 인도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있던 승복을 가사라고 불렀어요. 가사 이 천을 하나씩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우파난다스님이 이제 어느 첫 번째 시골절에 갔어요. 딱 절에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살면 가사를 몇 벌을 줍니까? 하니까 예, 한 벌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 벌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당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이렇게 갖다 놨답니다. 첫 번째 절에 또 다른 두 번째 절 다른 절에 또 가가 쪼로로 가서 2절에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살면 가사를 몇 벌을 줍니까? 하니까 예, 저희 절에서는 두 벌을 줍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지팡이를 갖다 놨대요. 지팡이를 아까 절에서는 신발을 놓고 두 번째 절에서는 산다고 해놓고 뭘 놓고? 지팡이를 놓고 또 세 번째 절을 또 쪼로로 가요. 이 세 번째 절에서 또 질문하기를 이 절에서 3개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무엇을 줍니까? 하니까 예, 저희 절에서는 저희 절에서는 가사를 세 벌을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앞에 두 군데 갔다 왔잖아요. 그래 놓고 그럼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더니 또 물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절에 간 거예요. 네 번째 절에 가서 여기서는 무엇을 줍니까? 하니까 네 번째니까 가사 몇 벌을 주겠어요? 네 벌을 줍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사 네 벌을 준다고 했던 네 번째 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안거가 딱 끝났어요. 안거를 끝난 뒤에 가사 네 벌을 얻고 첫 번째 절에 가서 가사 한 벌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스님 살지도 않은데 무슨 가사를 달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로 뭘 갖다 놨다? 신발을 갖다 놨다. 이제 우리 스님들 싸우기 싫어하거든요. 받고 떨어져. 받고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한 벌 받고 떨어져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발 놓은 데서 가사 한 벌을 가져오고 또 두 번째 절에 가서 지팡이를 놓은 절에서 뭘 가져오고? 가사 두 벌을 가져오고 그리고 세 번째 절에 가서 물병을 놓은 절에서 가사 몇 벌을? 세 벌을. 싸그리 가사를 챙겨온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 놓고 신발 갖다 놓고 지팡이 갖다 놓고 물병 갖다 놓고 가사를 싹쓸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오빠 난다 스님은 너무나 법문을 잘하는데 무슨 욕심이 많구나? 재물 욕심이 많구나. 저렇게 재물 욕심이 많아서 무슨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데 진상될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뻔뻔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우 광호스님은 참 법문을 잘하지만 재물 욕심이 많구나. 저렇게 재물 욕심이 많은데 법문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래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겠냐며 우리 같으면 쫓팔려가지고 창피해서 얼굴 빨개지고 이럴 거예요. 근데 진상의 특징은 뻔뻔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그래서 진상도 아무나 아는 게 못돼요. 우빠난다스님이 그렇게 해짓고 다닐 적에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비구스님 둘이서 서로 막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스님이 서로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빠난다스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우빠난다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스님, 우빠난다스님 소문에 스님이 법문을 엄청 잘하시고 지혜롭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움으로 저의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신도가 신도가 이 가사 이 가사 천을 두 개를 주고 아주 귀한 천으로 만든 이불을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두 개 이불 하나니까 모두 몇 개요? 세 개. 근데 저하고 이스님은 몸이 둘이니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나눌지 고민입니다. 이걸 조금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빠난다스님이 딱 보더니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예,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우빠난다스님이 하는 얘기가 가사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가사 하나는 네가 갖고 가사 남은 하나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 귀한 천으로 만든 이불은 누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룰루랄라 가져가는 거예요. 뻔뻔해, 뻔뻔해. 비고심도 이제 눈 뜨고 당한 거예요. 뭐야, 뭐야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부처님, 부처님 이렇쿵, 저렇쿵, 요렇쿵 요렇쿵, 저렇쿵, 이렇쿵 이불만 통째로 날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빠난다스님을 부릅니다. 부처님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리고 우빠난다스님에게 야, 이게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이냐? 네가 이불 하나 쏙 가져간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우빠난다스님은 또 거짓말은 안 해요. 누가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 부처님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두 명의 스님들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두 명의 비구스님들에게 담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구요, 비구요.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실은 니들을 이렇게 화내고 성내게 한 거는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도 우빠난다가 너희들을 화나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 머나먼 과거전생에도 우빠난다스님이 우리들을 화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 두 마리의 수달이 있었다. 수달 아시죠? 수달. 두 마리의 수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달의 이름은 강뚝을 잘 달리는 수달이라 불렸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수달 두 번째 수달은 수영을 잘하는 수달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잘 달리는 수달 수영을 잘하는 수달 근데 이 두 마리의 수달이 큰 연어 있죠? 엄청나게 큰 연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누가 머리 쪽을 먹고 누가 꼬리 쪽을 먹을지 서로 다투고 있었대요. 그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자칼 알죠? 자칼 자칼의 한 마리 그 고양이과 있잖아요. 짐승 표범처럼 생긴 거 자칼이 어슬렁 어슬렁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달이 이제 자칼을 불린 겁니다. 자칼, 자칼 일로 와봐 자칼 우리가 이 연어를 누가 머리 쪽을 먹을지 누가 꼬리 쪽을 먹을지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자칼 네가 자칼같이 나눠다오 자칼같이 나눠다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자칼이에요. 몰랐죠? 자칼의 어원이 거기서 생긴 거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칼같이 나눠다오 자칼 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칼이 머리 쪽을 뚝 떼가지고 이거는 달리기를 잘하는 수달 거 그리고 꼬리를 딱 떼가지고 이거는 수영을 잘하는 수달 거 나머지 배떼기에 살 붙은 거는 내 거 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수달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두 마리의 수달은 지금의 누구고? 두 스님이고 그때 자칼은 지금의 누구다? 우빠난다 스님이다. 머나먼 과거전사에도 우빠난다는 너희 두 명의 스님들을 화가 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깨서 당하면 이거 호구예요. 그러면서 우빠난다 스님을 신랄하게 꾸줬습니다. 우빠난다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 잘 다스려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라고 꾸짖고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이 인연들도 나 속 터지게 하는 인연들 있잖아요. 나 속 터지게 하는 인연들도 사실 언제 때부터 머나먼 과거전생에서부터 만났던 인연들일 수 있어요. 나를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인연도 언제부터 머나먼 과거전생에부터 맺었던 인연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알고 보면 머나먼 과거전생에서부터 서로가 맺고 살아왔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업보의 인연이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도 여러분들 속 터지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생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들일까요? 결국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만납니다.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내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인연을 베풀었던 사람은 다음생이건 다담생이건 만날 때 어떤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 좋은 인연, 행복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은 다음생에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기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기 절에서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친한 또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지방에서 큰 포교당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기센 사람들이 온대요. 그런데 이 기센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를 안 맞춰주면 그렇게 뒤에서 헌담하고 욕하고 다른 절 가서도 그 절 욕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 지으려고 왔다가 뭐만 까먹는다? 복 까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게 말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입으로 구업을 짓고 복 까먹는 짓을 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줬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때 느꼈어요. 이게 비극이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복 까먹는 것도 누가 복 까먹는다? 자기가 복 까먹는 거고 괴롭게 사는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절에 다니실 때 복 짓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거고 항상 입으로라도 내가 복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입으로 짓건 몸으로 짓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오빠난다스님하고 또 비슷한 그런 부류의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빠따니까라는 스님이었는데 빠따니까 이 빠따니꺼 그래서 이제 빠따니까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500명의 스님들과 500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명상의 수행 주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명상법을 해라 명상법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사원에 돌아가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비구들이요. 우리가 부처님께 직접 명상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게을르게 보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자 해놓고 자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라. 이 명상 공간에서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가르침을 준 뒤에 이 빠따니까라는 스님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낮잠을 자버렸대요. 혼자서 이렇게 낮잠 자다가 500명 스님들이 초저녁 한밤중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서 한밤중이 되니까 야 이제 내일을 위해서 가서 눈을 좀 붙이자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빠따니까라는 스님이 쓱 나오더니 야 이 게으름뱅이들아 부처님한테 명상법을 받았는데 니들 잠이 오냐? 밤이 됐다고 잠을 자고 잠잘 거 다 자면 니들 언제 수행할래? 그러니 가서 다시 수행해라 하고 돌려보는 뒤에 또 방에 가서 또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이제 500명의 젊은 스님들 이제 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새벽이 됐답니다. 새벽이 돼서 너무 졸려가지고 또 이제 방에 가서 눈을 좀 붙이려고 방에 갔더니 그때 또 귀신같이 빠따니까라는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이 게으름뱅이들아 부처님한테 명상법을 배웠는데 새벽이 됐다고 잠이 오냐? 니들 그렇게 잠잘 거 다 자놓고 언제 깨달음을 얻을래? 가서 수행해라 해놓고 또 자기는 방에 가서 뭐 했을까요? 또 잠을 자더래요. 별나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스님들이 500명 스님들 다들 해롱해롱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말을 해도 막 혀가 꼬이고 막 비틀비틀하고 앉았다 하면 꾸벅꾸벅 조니까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야 우리 저 빠따니까둔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보자 몰래 빠따니까둔은 방 안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봤더니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자기는 뒷다 자놓고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 동안 졸음에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냥 이제 비몽사몽인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수행에 아무런 진전을 얻지 못했대요. 3개월 여름 안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아 그래 젊은 비구들이요 여름 3개월 동안 수행에 큰 진전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 부처님은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빠따니까둔은 맨날 방에서 혼자 코 굴면서 드르렁 드르렁 자놓고 저희들은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게 들도 볶아가지고 항상 졸린 상태라서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비몽사몽으로 지내다가 여름 3개월 안거를 마쳤습니다. 아무런 수행에 진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요 저 빠따니까둔 스님이 그대들의 수행을 방해한 거는 이번생뿐만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도 그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나먼 과거전생에 학교가 있었답니다. 학교에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대요.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닭이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이 닭이 딱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꽃기요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학생들의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꽃기요 소리를 듣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원래 시간을 잘 지켜서 울던 닭이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른 닭을 사왔는데 이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더라고요. 꽃기요 해서 아침인 줄 눈 떠봤더니 밤 12시고 꽃기요 해서 저녁인 줄 알았더니 막 나 셋이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가지고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가 됐대요. 그래서 500명의 학생들이 결국 몇 개월을 참다 참다가 확 닫지가 나서 닭의 목을 이제 비틀어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500명의 학생들이 지금의 누구고 너의 500명의 스님들이고 그리고 그때 50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누구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가지고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했던 닭은 지금의 누구다? 빠따니까스님이다. 너희들의 공부를 방해했던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습관도 이번 생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생에서 넘어온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거나 엄청나게 게으르거나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하여튼 자기만의 어떤 습관들이 있죠. 그런 게 이번 생에 어렸을 때 현상된 습관도 있지만 언제 넘어온 것도 있다? 과거전생에서부터도 넘어온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란 말 있죠. 계율을 지켜라 할 때 계라는 뜻이 계율의 계라는 뜻이 좋은 습관을 드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번 생에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다음 생, 다다음 생에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인성의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습관을 드리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민국.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슈바붓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슈바붓다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슈바붓다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에게 치명적인 약정,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자병 그런 건 아니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 부처님 당시 2600년 전에 문둥병이며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 같은 게 좋아서 금방금방 치료가 되지만 2000년 전에는 문둥병을 굉장히 천벌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붓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평생을 이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슈바붓다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 걸식을 하려고 구걸을 하려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꽃을 들고 향을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어딘가를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따라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다가 향을 들고 꽃을 들고 다들 어디에 가시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짝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옷들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꽃을 들고 향을 들고 다들 어디에 가시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기 공터에서 법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께 셀법을 들으러 가는 것이다. 부처님한테 셀법을 들으면서 꽃도 올리고 향도 피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숲바부타 젊은이가 부처님의 셀법을 들으러 간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한 번도 자기가 부처님 셀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번 참에 부처님 법문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제 자기가 문둥병이 있으니까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끼워서 가면 사람들이 막 싫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멀찌이 안치 뒤떨어져가지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평평한 공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한가운데 앉아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숲바부타는 이제 사람들 뒤에서 남몰래 살짝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는데 부처님의 법문이 끝날 때쯤에 이 숲바부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가 네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이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 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는구나. 수다원가는 우리 중생들이 거룩한 성자가 되는 네 단계의 깨달음에서 첫 번째의 깨달음으로 수다원가를 얻으면 불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양심을 회복하게 되고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 일곱 번 칠생, 일곱 번 태어나고 죽는 칠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둔병에 걸렸던 숲바부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거룩한 부처님의 네 단계의 수행의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기하려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부처님한테 살짝 찾아가서 내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부처님께 내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공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제자들의 부처님을 사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숲바부타가 부처님이 사원에 혼자 계실 때 내가 나의 오늘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한테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부처님의 신도 중에서 하늘의 신 사카천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카천왕을 우리 동양에서는 제석천왕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가만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하시고 숲바부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에 깨달음을 얻고 아, 숲바부타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고백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꿰뚫어보게 됩니다. 그 제석천왕, 이 사카천왕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요. 내가 저 숲바부타의 깨달음이 과연 진짜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숲바부타가 이제 늦은 저녁에 털레털레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있는 제석천왕이 공중에서 빛을 뿜으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놔두는 거예요. 공중에서 빛을 뿜으면서 딱 나타나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겠어요?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이게 뭐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카천왕이 싹 공중에서 나타나는데 숲바부타요, 숲바부타요 부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숲바부타요, 숲바부타요. 그러면서 이 사카천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려서 문등병이 걸려서 평생 거지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게 너에게 하늘의 보배를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내 앞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불, 법, 승, 삼보라고 하죠? 이 불법, 승, 삼보를 부정해라. 부처님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법을 부정하고 스님들을 부정해라. 불법, 승, 삼보를 부정하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황금과 너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해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해요? 그래서 솔직히 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다원가를 얻으면 어떤 경지가 펼쳐진다고요? 불법성,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 있는 수다원가, 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완벽하게 양심이 회복된 경지고 슈퍼부타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기서 넘어갔지 이래버리면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겠죠? 슈퍼부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하늘의 신에게 어리석은 자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이미 보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구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늘의 신 샷과 천왕이 의아해가지고 쥐뿔도 없는 게 니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쥐뿔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맨날 다 걸식하러 다니면서 쥐뿔도 없는 게 너에게 무슨 보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슈퍼부타가 다음과 같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에게는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 몇 가지 보물이 있다?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 그것은 첫째 믿음 둘째 계율 셋째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거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행 나쁜 짓을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듣는 거 여섯 번째는 보시하는 거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지혜이다. 부처님의 지혜이다. 나에게는 믿음과 계율과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악행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법문을 듣는 것과 보시와 지혜 이 일곱 가지를 갖추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 일곱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곱 가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라고 슈바부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샷카천왕이 그때서야 비로소 미소를 지으면서 참으로 위대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슈바부타요. 내가 잠시 그대를 시험하라 하였으나 그대를 시험하려 한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참으로 훌륭하다. 하면서 샷카천왕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뭐라도 주고 사라지던가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이제 슈바부타가 다시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샷카천왕이 슈바부타를 시험하고 난 뒤에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먼저 갑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하늘의 신 샷카천왕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합니다. 제가 금방 몇 분 전에 이 슈바부타를 시험하라 하였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슈바부타는 비록 문둥병의 거지인 그런 어떤 병이 있는 환자지만 거지이지만 그는 참으로 훌륭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슈바부타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후퇴하지 않는다. 슈바부타는 그 어떠한 황금 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결코 불법의 깨달음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슈바부타가 이제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도착합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깨달은 경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선제의 선제로다 선제라는 뜻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착하구나, 착하구나 좋구나, 좋구나 너의 깨달음은 참으로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슈바부타가 부처님께 칭찬을 받고 엄청나게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어떤 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깨달음을 얻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똥 밟았다 그러죠? 아니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밟아도 더러운 거 밟은 거죠.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문둥병 거지였던 문둥이 거지였던 슈바부타는 지금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슈바부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성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 그렇잖아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공덕을 성취했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슈바부타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한 번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전생에 성근이 뛰어난 자인데 도대체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문둥이 거지로 살아가게 된 겁니까? 이게 전생에 어떤 업보입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우리 불교는 인과 응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하죠?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건 한 치의 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행복한 일을 펼쳐진다면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막 투닥투닥거리고 자꾸 장애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지지리도 무엇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복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슈바부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대요. 그런데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성격.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재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쟤 뭐야? 잘난 줄 알만 알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러시네. 그럼 이제 교만한 성격 재수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사람을 교만하다 보면 남을 깔보는 마음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깔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남의 깔봄을 받는 지위에 서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자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가 전생에 되게 사람들을 깔보았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젊은이가 어느 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대요. 하루 일진이 좀 더러웠는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저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께서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탁발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성자를 봤는데 이제 비록 깨달음을 얻었지만 몸은 이제 검소하게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바가지 하나만을 들고 이렇게 탁발을 다니고 있으니까 괜히 그 거룩한 성자를 보고 또 이 교만한 젊은이가 그 수행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다라는 걸 또 알리도 없었겠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에라 내가 오늘 일진도 더러웠는데 또 저런 그지를 만났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알랄랄랄랄 걸리니까 화가 나서 이제 화풀이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거룩한 성자에게 침을 가래침에 탁 하고 뱉었대요. 사람에게 침을 뱉었어. 예 그냥 아주 대침을 그냥 자 사람에게 그 거룩한 성자에게 가래침에 탁 하고 뱉으면서 저리 비켜라 이 거지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악업으로 거룩한 성자에게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에게 침을 뱉은 그 과보로 피부가 썩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거고 비켜라 이 거지 같은 놈아 라고 했던 그 악업 그 압담의 과보로 이번 생에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다? 걸식을 하는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소한 악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다음 생이든 다음 생이든 다 다음 생이든 반드시 무거운 얻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남을 대할 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하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거지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야 이 개새랴 이러면 발음을 잘못하게 돼 이 개새랴 하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그렇죠.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고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 내가 나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면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왕자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나요? 자 네요 또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무서운 얻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슈바부다는 전생에 거룩한 성자에게 침을 뱉은 그 업보로 피부가 썻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거룩한 성자에게 거지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했던 과보로 이번 생에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지만 또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무언가 선업을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깨달음을 얻은 과보의 힘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보면 인과 업보가 참 정확하구나 그렇죠 잘하면 잘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잘한 거면 잘한 거대로 못한 거면 못한 거대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복은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복은 있는데 커서 부부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부모복은 있는데 부부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복도 있고 부부복도 있는데 말년에 자식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태어날 때 부모복도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결혼을 했는데 남편복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말년에 자식이 그냥 효자 효녀를 만나서 말년에 또 자식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서로가 복이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항상 몸이 건강한 복이 건강 복이 있는데 몸만 건강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골치 아파요 몸은 건강한데 뭐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건강 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마어마한 미국의 백만장자로 태어났는데 항상 몸이 아파다가 갑자기 단명하는 사람 이렇게 건강 복 수명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복이 있고 또 어떤 업보가 있는지를 스스로 가만히 관찰해보면 내가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지었나 복을 적게 지었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색하네요 근데 불교에서는 최고의 복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랍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다 근데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요? 믿음이 안 같네요 한다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수행의 삶으로 바꿔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게 되실 것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인과 업보라는 게 엄연하고 인과 업보라는 게 확실하고 인과 업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빨라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마하빨라 이 마하빨라 스님께서 늦게 출가를 하셨답니다 나이가 드셔서 늦게 출가하셨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가했는데 내가 다른 스님들처럼 쉴 거 다 쉬어가면서 수행을 한다면 이번 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주 독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굳은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스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제 스님들에게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같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시여 제가 이번 3개월 동안 절대 자리에 눕지 않고 24시간 자리에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이 스님께서 마하빨라 스님께서 3개월 동안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자리에 눕지도 않고 눈을 붙이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은 채 오로지 수행만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눈에서 막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흘렀을 때 왜냐면 눈이 막 충혈되고 눈에 이제 충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이제 눈동자가 막 충혈되고 눈물이 흘르다가 그래도 잠을 자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렸대요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니까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이 너무 걱정돼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가 딱 눈을 보더니 아 이거는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물약을 코에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눈병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약을 이제 그 마하빨라 스님에게 드리고 의사가 이제 갔는데 마하빨라 스님이 결심하기를 3개월 동안 눕지 않겠다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에다가 약을 넣으면 누워가지고 코에 넣은 약이 다 이렇게 눈에 흡수가 될 때까지 누워있어도 되는데 눕지 않고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뒤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약이 어떻게 돼요 쭈르륵 쭈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누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코에다가 물약을 넣는다고 넣는데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며칠 후에 의사가 스님 병이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아니 더 아프다고 약발이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의사가 희한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마하빨라 스님이 코에다 물약을 넣고 눕지를 않으니까 약이 저절로 흘러내린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의사 보면 답답해요 스님 병이 나으려면 이 물약을 코에다 넣고 누우셔야 된다고 누워보시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누워요 안 누워요 그렇죠 건강이 먼저잖아요 일단 내 몸이 건강해져요 수행도 하지 근데 마하빨라 스님이 나는 3개월 동안 눕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눕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워라 싫다 누워라 싫다 했더니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짜증나잖아요 아니 그 스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의사가 삐져서 휙 가버립니다 그때 마하빨라 스님이 의사는 나를 포기했지만 나는 나의 맹세를 나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또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요새 사람이었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해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스님이시니까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이제 앉아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해 수행해 수행을 하다가 결국 3개월이 되기 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은 이제 아시고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의 경지를 이제 아라한의 성자의 경지에 이르신 이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갑자기 눈에 빠직하고 충격이 오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눈이 신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눈이 신명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도끼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조금만 수행하다가 힘들면 에이 건강이 먼저지 막 이제 그런 어떤 약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마하빨라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가 되셨는데 위대한 성자가 되시고 난 뒤에 완전히 신명을 해버리게 되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마하빨라스님은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셔가지고 위대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위대한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되실 정도로 수행이 깊은 분이셨는데 왜 눈이 멀게 된 겁니까? 왜 신명을 하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자신이 지은 업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보고 자신이 지은 업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머나먼 과거 전생에 마하빨라스님은 원래 의사였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의사였는데 하루는 여자 환자가 찾아왔대요 굉장히 용한 의사였대요 그래서 이 의사가 여자 환자한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스님 제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눈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세펴보고 나서 이걸 제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 의사 선생님 제 눈만 치료해 주신다며 여태껏 다른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모두 다 저를 포기했습니다 제 눈을 치료해 주신다며 제가 평생 노예처럼 주인으로 모시면서 평생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의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결국 눈을 고쳐줬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습니까? 우리 중생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요?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다른 그런 어떤 중생의 어떤 속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말로는 의사를 내가 주인처럼 모시면서 은혜를 갖겠다고 하는데 눈 하나 고쳐준 것 같고 그거는 너무 오버고 내가 말을 좀 살짝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의사가 쓱 와가지고 이제 어때요? 이제 잘 보이십니까? 눈에 이제 통증이 사라졌습니까? 이제 눈병이 다 나았습니까? 하니까 여인네가 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히려 눈이 더 아파요 이상해요 치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아이고 은혜 갖기 싫으니까 얼씨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나 괘씬한 마음이 들어서 연고를 하나 줍니다 싹 연고를 준대요 마지막 치료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걸 눈에다 마저 발라야만 완전히 치료가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네가 그 말을 듣고 그 연고를 눈에 딱 바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명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연고에다 독을 탔던 거예요 의사가 자 한 여인의 물론 그 여인의 괘씸에서 지은 죄지만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의 눈을 실명시키는 건 또 더 무거운 업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멀쩡한 눈을 멀게 한 실명을 시킨 그 강력한 악업의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머나먼 전생에 그 업보에 힘이 남아있어서 그 깨달음과 관계없이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누가 받은 것이다?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보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지은 업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 자기가 지은 업을 피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업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받을 업보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사고가 나와서 크게 다칠 것을 뭐 계단에서 한 번 넘어져가지고 뭐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끝난다든가 그리고 뭐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다 약 먹고 자살할 정도의 엄청난 무거운 업보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냥 뭐 사업이 한 번 망한 걸로 그냥 뚝 끝난다든가 액땜으로 끝난다든가 이렇게 자기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작게 받을지언정 자기가 지은 업보는 쉽게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알아한들조차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쉽게 피해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은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지은 나쁜 업보가 있다면 그것을 녹일 수 있도록 끊음없이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기 입으로 좋다고 하면 아우 싫어다 또 안 좋다고 하기에는 또 좀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희한한 게 공부 머리는 나쁜데 나쁜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학교 머리 공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상식적인 머리가 좀 부족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좀 희한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의 지식하고 지혜는 틀리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트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주리반트카 스님이 원래 자기의 친형이 먼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친형이 딱 출가를 해서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법안에 내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동생도 출가를 시켜서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친동생이 주리반트카를 끌고 와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주리반트카가 형의 도움으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4개월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는데 우리 부처님의 경전 반야심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천수경도 있고 그런데 한 문장을 못 외우는 거예요 한 문장을 왜냐하면 앞글자를 외운 뒤에 뒷글자를 외우며 뒷글자를 외우는 순간 앞글자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앞글자를 외우면 뒤에 외웠던 뒷글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어도 남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깜지라고 하죠 깜지 노트가 새까매지도록 영어 단어 외웠는데 맞상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혹시 주변에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희한하다 저렇게 손바닥이 시커매질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도 항상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점수가 낮게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여담인데 제 친구 중에 이렇게 국사책을 국사책, 사회과학책을 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빨간줄, 검은줄, 파란줄 삼색보펜으로 줄을 쳐가지고 책의 걸레 너달 너달 걸레가 될 정도로 했는데도 꼭 시험을 보면 60점, 70점 맞아 맞아 하니까 그런 분 계셨나봐요 본인은 아니죠? 그런 친구가 꼭 학교에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잘못이겠어요 타고난 머리가 잘 안 따라졌나 보죠 주리밤 특가가 그랬대요 4개월 동안 문장을 하나를 못 외우는 거예요 보다 보다 못해서 형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4개월이 지난 뒤에 부릅니다 야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4개월 동안 부처님 문장 하나를 못 외우냐 너 이대로 있다가는 너는 오히려 부처님께 폐만 끼치겠다 너는 4개월 동안 부처님의 개송 한 문장도 못 외우는데 네가 어떻게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겠냐 너는 이번 생에 업보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번 생에는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복을 지으면서 다음 생을 기약해라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형이 너 나가 이렇게 형이 좀 매몰차져 그러니까 이제 주리밤 특가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짐정일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이제 절 밖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프면 그때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걷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부처님 이야기 흐름상 부처님이 한번 나오셔야 돼요 부처님이 가만히 이렇게 절의 앞마당을 걷고 계시다가 그 주리밤 특가가 울면서 절 밖을 나가는 걸 딱 보시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왜 앞에 미리 딱 나와 계셨겠어요? 다 알고 다 아시고 부처님은 모든 걸 꿰뚫어보신다잖아요 주리밤 특가야 주리밤 특가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왜 그렇게 울면서 어딜 가고 있느냐 부처님은 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리밤 특가가 하는 얘기가 여차여차 해서 우리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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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가지 말아라 너의 머리를 깎아줘서 출가시킨 게 바로 나인데 나의 제자 붙다가 부처님이 내 제자 나의 제자를 직접 머리를 깎여서 나의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누가 나의 제자를 만대로 나가라 들어오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나와 함께 절로 돌아가자 그 주리밤 특가가 부처님 형님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다 어서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리밤 특가에게 깨끗한 헝겊을 하나 주면서 헝겊을 하나 딱 주면서 딱 이거 한 글자만 기억해라 딱 단어 한 단어만 기억해라 떼를 닦자 떼를 닦자 무엇을 닦자 떼를 닦자 이제 떼밀이로 이제 깨끗한 헝겊을 주면서 절 구석구석을 닦으면서 떼를 닦자 떼를 닦자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걸레를 들고 닦으면서 떼를 닦자 떼를 닦자 떼를 닦자 떼를 닦자 떼를 닦자 그러니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헝겊 깨끗한 헝겊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졌죠 더러우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빨아요 빠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또 떼를 닦자 떼를 닦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가 그 우둔했던 주리밤 특가의 마음에서 엄청난 지혜의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헝겊이 아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러워졌구나 지금은 더러워졌는데 깨끗이 빨았더니 다시 깨끗해졌구나 아 세상 모든 게 이와 같구나 이와 같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구나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먼지를 닦은 조건에 의해서 더러워졌고 물로 깨끗이 빠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깨끗해졌듯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모든 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집착할 게 없구나 라는 엄청난 통찰력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면서 세상에 욕망에 대한 모든 집착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하나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한 문장도 외우지 못했던 이 주리반 특가가 부처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 헝겊으로 때를 닦자 때를 닦자 하다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이 이야기가 널리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담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주리반 특가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 저렇게 머리가 우둔했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담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지은 업보다 자기가 지은 업보다 주리반 특가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셨습니다 어느 부처님이요?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에도 스님이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주리반 특가는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던 스님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교만에 대한 업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쉽게 외우지 못하는 머리가 좀 나쁜 스님들 보면서 조롱하고 공부하는 스님들의 깔보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자기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조롱하고 깔보았던 교만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떤 머리를 가지게 되었다? 엄청나게 멍청한 우둔한 머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좀 못났다고 해서 깔보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을 뿐이지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은 다 본래 평등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지만 다른 스님들이 깔보았던 그 업보에 의해가지고 이번 생에 머리가 나쁜 과보를 얻었지만 그래도 가석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결국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법문이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 모든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지 않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살도록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소나무 스님의 숭융처럼 속 편한 이야기 가시를 거두세요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가시를 거두세요 근데 여기 책에 큰 사진이 있어요 요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랑 많이 닮았죠? 예 광우 스님이랑 닮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신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 팬분들을 위해서 신간 기념으로 친필 쌓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나무 팬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또 광우 스님의 친필 쌓인 이벤트의 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한 토막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는 잘되면 내 덕이고 안되면 조상 탓이다 약간 이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왠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뭔가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안 풀리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무언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못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생의 얄팍한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단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바꾸고 싶고 바꾸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내 자신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을 바꾸고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자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할 때 결국 그 첫 걸음은 그 뿌리는 결국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시댁과의 갈등, 혹은 경제적인 문제 사실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도 사실 그 사연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자신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내면의 그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 의외로 사실 자기 자신이 잘못인데 내 성격이 문제인데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립니다 바꿀 수 있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이 바꾸길 원하신다면 남편을 바꿔보세요 자식이 바꾸길 원한다면 자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하지만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쉽게 바뀌기가 힘든데 우리는 습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늦잠 자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자꾸 게으름 피우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신만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각자의 습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습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안 좋은 단점인 습관들이 있다면 쉽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니 나 자신도 못 바꾼데 왜 이렇게 남을 바꾸고 싶어 하냐고 내 자신도 쉽게 못 바꾸면서 왜 자꾸 남한테는 바뀌라고 강요를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불자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식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바꾸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더 폭넓게 더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더 넓게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긍정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불교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불교는 결국 자기 마음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 내 마음을 깨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것 결국 불교의 수행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백만 대군을 무찌린 저 무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수행자가 훨씬 더 용감하고 고귀한 전사이다 그런 말씀을 경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자기 마음을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명심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법명이 수암스님이세요 수암스님 이 수암이라는 스님이 중국 청나라 시대 때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깔이 못 됐대요 아주 성격이 못 되고 아주 성깔이 못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아주 무식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하고 성격도 거칠고 성깔이 있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전생에 부처님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또 머리를 깎고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출가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못 되고 포악하고 성깔 있고 막 꼬라지 부리고 그 성격 그대로 출가한 뒤에도 그 못된 성격을 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절집에서 머리 깎고 승녀로 생활하면서 그 못된 성격을 못 버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고 말도 한 배로 내뱉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트러블 메이커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자 이렇게 어딜 가나 사과를 치는 스님이었는데 이 수함스님이 성격이 못 되고 이 싸납게 그지없고 이 무식한 수함스님이 어느 날 절에서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하고 대판 싸움이 났답니다 이제 절에서 요리해주시는 주방장을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공양주라고 부르죠 공양주 그래서 밥 지어주시는 분을 공양주라고 부르고 반찬 다듬어주시는 분을 채공이라고 불러요 채공 하여튼 그 절에서 봉사하시는 공양주하고 대판 싸웠나 봅니다 그리고 차마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했대요 사실 이제 스님들이 좀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흉악한 욕설과 폭언을 막 내뱉으니까 주지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들이 다 모아놓고 가운데에 수함스님이 이제 무릎 꿇려놓고 호되게 주지스님이 혼을 냈답니다 너 수함아 너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네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지 벌써 몇 년은 지났는데 너는 어떻게 스님이 되기 전이나 스님이 된 후나 그렇게 그 못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사람들에게 내뱉을 수가 있냐 너 네 성질머리 고치지 못하면 다음에는 절대 봐주지 않고 너를 반드시 절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한 번만 그러면 너 절에서 쫓겨낼 줄 알아라 하고 주지스님이 호되게 꾸짖었답니다 수많은 스님들 앞에서 그런데 이 수함스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막 그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속에 부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주지한테 어떻게 복수하나 내가 저 주지한테 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하나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나한테 수치를 줘? 내 절대 가만두겠다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그리고 이제 밤을 세우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부글거리면서 떼서 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우던 중에 갑자기 수함스님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한밤중에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해가 뜰 텐데 하루 종일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밤을 세우고 내가 잠 한숨 자지 못했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가슴에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가 왜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가 아 이건 결국 다 내 망상이다 다 내 망상 때문에 내 허망한 생각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화가 치밀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못돼 먹은 그 수함스님이 호련히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게 다 이게 내 망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밤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려면 이 망상부터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이 번뇌와 망상부터 내가 제거해야 된다 결국 수행을 해서 돌을 깨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마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이 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수함스님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어제 자기를 호되게 혼냈던 주지스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스님께 참회를 합니다 주지스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참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지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번뇌와 망상이 두껍고 업장이 두껍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스님 주지스님 스님이 어제 저를 위해서 호되게 혼을 내주신 덕분에 제가 한밤중에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다가 아 이 괴로움이 다 내 망상 때문이구나 결국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 망상을 없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주지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문간에 들어가서 오직 수행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방 하나만 주시고 무문간 동안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양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주지스님께 청을 올립니다 무문간 무문간이 이제 없을 무 그러니까 문 문 문이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그 문이 없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정말 이제 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디 방이나 딱 들어가면 내가 목표로 한 기한을 마칠 때까지 문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문간 수행이라고 합니다 방에서 오로지 이제 수행만 하는 그 기간 그 수행의 기간을 무문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무문간 들어갈 테니까 그 방 하나에다가 그 공양 좀 저 후원해 주십시오 주지스님이 딱 그 수암슴을 봤는데 수암슴의 눈빛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수암슴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뭔가 굳은 의지와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속으로 내신 아 이 수암슴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구나 그래도 전생에 닦아 놓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자기가 이제 수행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겠다 그런 기특한 마음을 내는구나 그래서 수암슴의 눈빛이 변한 것을 딱 보고는 그 주지스님이 수암슴을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 주고 이제 그 공양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수암슴이 이제 딱 무문간에 들어갈 때 그 방에 딱 무문간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대요 야야 저런 놈이 무문간 들어가 봤자 얼마나 변하겠냐 야 저런 뿌리부터 포악하고 못난 사람이 저 조금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냐 다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암슴이 평소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잊은 거예요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것도 결국 자기의 몫이죠 자기의 업입니다 평소에 못 살고 평소에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건 말건 딱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서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대요 오직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루종일 닦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수암슴이 왜 신묘장구 다라니를 선택했냐면 외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출가를 하고 나서도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워놓은 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나마 외워놓은 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였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신묘장구 다라니와 나머지 남는 시간은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렇게 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밥 먹는 시간과 잠깐 쉬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던 수암슴이 드디어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무문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문관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수암슴의 자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포악하고 못했던 그 수암슴의 심성이 완전히 사람의 성격이 변해서 아주 예의바르고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거친 말을 내뱉었던 이 수암슴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방 안에 있어서 몸에 있던 영양가가 쏙 빠져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화도 내지 않고 그 몸의 자태도 완전히 변화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말도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이 수암슴이 3년 동안 심묘장구 다란이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더니 어떤 책을 봐도 책을 한번 딱 보기만 하면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더랍니다 말 그대로 지혜의 힘이 트이게 된 거예요 지혜의 에너지가 완전히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떤 책을 봐도 그대로 머릿속에 사진 찍히듯이 외워서 입에서 줄줄줄줄 그 내용을 다 암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오직 심묘장구 대다란이와 관세음보살 연불의 수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몸과 마음의 기운이 바뀐 이 수암슴은 그 뒤로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쉽게 부처님의 법문을 널리 알려주어서 그 시대에 참으로 존경받는 큰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나라 시대 때 수암화상이라는 그런 큰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제가 제 자신을 비춰봐도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또 우리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끼리 참하시면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서로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습관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조금 공부하고 조금 수행했다고 팍팍팍 변하면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 벌써 다 부처됐겠다 그만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번뇌와 우리 망상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수행하는 거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꾸준히 할 뿐이죠 그런데 이 3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기운이 바뀌신 이 수암스인 같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그 기운이 바뀐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황골탈태라고 부르게 되죠 정말 뼈가 바뀐 거고 그리고 나를 뒤덮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이 몸과 마음이 기운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암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결심만 있다며 누구든지 자신의 치열한 노력만 있다며 우리는 충분히 수행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수암스님이 그 못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암스님이 주지스님에게 꾸지즘을 받고 나서 정말 주지스님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 포악한 자신의 못된 성격을 끝내 바꾸지 못했다면 과연 이 수암스님이 존경받는 수행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개척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수암스님이 이와 같이 훌륭한 수행자로서 환골탈타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항상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운명이란 게 있다면 운명이란 게 있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말과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평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즉 말을 살짝 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 의해서 내 앞으로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길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부터 바꾸어 나가야 된다 나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꾸준히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어느 우울증에 걸린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들 흔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기도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감기가 나중에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도 우리가 절대 석불리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우울증에 걸렸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쉽게 이 우울한 증상이 호전이 쉽게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상담을 맡아준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남자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매일매일 깨끗한 노트에다가 하루에 다섯 번 하루에 다섯 개씩 하루에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 고마웠던 일을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이 있으면 하루에 일기를 쓰듯이 다섯 개씩 감사일기를 좀 써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노트 하나 펴놓고 노트 하나 펴놓고 감사일기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다섯 개씩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좀 부정적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을 쓰려고 하더라도 도무지 감사한 일이 없더래요 아우 인생 사는 거 그지 같아 내가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다섯 개씩 써 뭐가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지? 아우 사는 거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다섯 개씩 감사일기 쓰기가 너무나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내 자신에게 감사한 일 딱 생각하면 한 50개도 쓸 것 같아요 50개도 근데 그분은 성격이 조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나 분이었나 봅니다 하루에 감사일기 다섯 개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하루는 이렇게 이제 공원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가 발바닥에서 뭐가? 물컹? 하고 밸피더래요 물컹?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먹다가 버린 아이스크림을 밟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그때 이것 봐 이것 봐 아우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항상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재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다섯 개씩 감사일기를 쓰겠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우 재수 없어 어떻게 해 정말 그지 같아 그러면서 아우 그지 같아 하면서 발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 바로 눈앞에 개똥이 있었답니다 개똥 개똥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그 순간 이 남자가 머리가 번쩍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개똥을 안 밟고 아이스크림을 밟아서 다행이다 아이고 저거 하마터면 개똥 밟을 뻔했네 개똥을 안 밟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밟아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순간 가슴에서 뭐가 번쩍하고 불꽃이 튀더래요 번쩍하고 불꽃이 튀더랍니다 왜였을까요 금방 이 남자가 내뱉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밟았을 때 이것 봐 이것 봐 그지 같아 그지 같아 재수 온붙었어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그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났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개똥이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개똥 안 밟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밟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그 순간 이 남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감사할 일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불이 났게 가서 감사일기 노트장을 펼치고 거기다가 1 적어놓고 오늘 공원에서 개똥을 밟을 뻔했는데 아이스크림 밟아서 감사합니다 쓰는 순간 마음에 뭔가 꽉 답답하게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후두두두두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변화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큰 병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해가 뜨면 옛날 같으면 더워 죽겠어 맨날 더워 맨날 더워 어떻게 한 해가 지나면 지낼수록 더 더워져 더워 했던 그 마음이 햇빛이 탁 햇살이 뜨거울 때 이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비가 내리면 옛날 같으면 비가 올 때 아 이거 습기 봐 이 축축한 거 봐 아우 나 습기 때문에 관절념 있는데 미치겠어 힘들어 하던 그 마음이 비가 후두두두두두 떨어지면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드디어 감사일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남자는 결국 우울증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행복과 불행들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을 피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 불행을 다 피하기가 너무나 쉽지만은 않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온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지만 내 앞에 닥쳐온 그 행복과 불행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을 더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잘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항상 복과 선업을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결국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내 주변에 펼쳐진 일들도 결국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안락하게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